시간에 이어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시대에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정지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우리 세계는 7운이라고 하는 8운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거의 동양의 역학에서 말하는 간, 우리 동쪽이라고 하는 동북방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을 대표로 하는 이 시대가 좀 흘러가고 있다 전 세계가 환경과 에콜로지의 시대에 한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시대라고 하는 건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 시대에 이전에 이미 기운이 나와서 이렇게 교집합되는 시기가 있어요 2024년부터 변화가 온다고 해도 실제로는요 그 이전부터 변화된 양상들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운이라고 하는 형태는 리거든요 리입니다 리 리 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합니다 불을 뜻해요 그리고 여러분 남방을 뜻합니다 남쪽 우리가 남대문 할 때 그 흥 저기 숭례문하는 예를 상징하는 방향이 남쪽이고 불이죠 이제 불에서 불의 시대가 왔다 해 구운이 되면 불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 구운의 시대는 지금 말하고 있는 아이티 산업이라는 게 벌써 시작됐잖아요 전기전자, 컴퓨터, SNS, 4차 산업이죠 불은 가만히 있으면 형체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일렁거리는데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 우주, 드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때에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불이기 때문에 불은 밝아요 지혜가 밝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어도 이미 세상거리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메타버스라 그래요 메타 유니버스라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 초월의 세계가 우리 현실이 되는 세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고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영상 속으로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는 거죠 나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요즘 대학 졸업식 그렇게 한다잖아요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졸업식에 참가를 해요 교장선생님 총장이 그 아바타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설법을 해요 같이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룬에 우리나라가 소남이잖아요 젊은 청년, 청년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BTS 같은 한국의 젊은 청년이 전 세계에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데 그걸 따라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말하자면 감방의 운이 왔기 때문인 거죠 이제 구운이 되면 리이라고 하는 불의 세계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런 미디어가 훨씬 더 발전하는 시대가 왔다 온라인의 시대다 그러면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화엄경이 말하는 사사무에법계가 열린 겁니다 무예세계라는 거죠 자 이사무에는 공이라고 하는 진리와 이 세상에 있는 유라고 하는 진리가 함께 전혀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게 이사무에예요 예를 들면 이게 전기가 있다 전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현상은 사법계잖아요 일사자 사법계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불이 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전기라고 하는 이치가 있어서 그래요 이 법계입니다 근데 그 전부 다 공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계라고 하는 건 공을 바탕으로 하고 사법계라고 하는 거는 있음의 세계의 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의 양대면이라고 보면 되죠 존재가 있으면 그게 맞춰서 존재자가 있고 현상이 있으면 그게 본질이 있고 말이죠 노미나 피남이나 뭐 이렇게 모든 양변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장애가 없어요 이 전기라고 하는 전기가 돌아가는 이치와 전기가 벌어져서 불이 켜지는 현상이 서로 장애를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사 무해는 어렵습니다 이 불길과 이 불빛이 불빛이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운 거죠 이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티비가 나왔을 때 티비 속에 있는 사람이 티비 속에 들어간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예전에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죠 저 최보람은 맨날 라면만 먹는다 밥 좀 줘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사 무해 법개로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을 스마트폰 하나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거기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세계에 같이 들어와 있다 이게 사사 무해 법개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세계죠 근데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지금 성부를 하셔서 설법을 하러 오신다 그러면 어디 가 계시겠느냐 제가 BTN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성우 큰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지금 성부를 하셔서 오셨다 그러면 노교학원까지 그렇게 멀리 걸어가셔가지고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서 가시겠냐 아니다 방송국에 오신다 방송국에 오셔서 부처님의 법을 전 세계로 펼치지 않겠느냐 세상이 바뀐 거다 그걸 대표하는 시대가 바로 이 리운이라고 하는 구운입니다 역학의 세계에서 말하는 이런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환경의 문제가 더 강력하게 대두가 되면서 불의 세계가 됐어요 불의 세계가 되면 어떠냐면 이건 밝음의 세계임과 동시에 하나의 양명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에서 타너스님의 미래의 예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땅 속에 지구의 땅 속에 잠재한 불이 생겨났다 그래서 북극물을 녹이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화산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전 세계가 화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불기운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오고 물이 다 녹는다 북빙하가 다 녹는다 그래서 물이 많이 생긴다 홍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리 라고 하는 건 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농업이 다시 발전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홍수가 나고 불이 너무 많아지면 지금 저 남방에 있었던 과일들을 북쪽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우리가 한국 열대 지역에 있는 아열대처럼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전 세계가 기상이변을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게이츠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후재앙이라고 그래요 기후위기라 그러지 않고 디제스터라 그래요 기후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에 살아가야 될 거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지구인의 과제 상황이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 전체의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처님 설법에 이미 대방등 대집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말법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병 겁이 온다 병들이 많이 보도 듣도 못한 병들이 생긴다 그다음에 기상이변이 온다 그다음에 그 지질의 많은 변화들이 온다 기후 변화가 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종교가 맡은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점점 아까 말했듯이 불안 공포 초조가 만연한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불구해서는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계가 화택이라 그래요 삼계 욕계 세께 무색계가 불구덩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감정은 불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차분해야 되지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에게 펼쳐진 시대는 이런 4.35의 법계가 열린 매스미디어의 광활한 발전과 4차 산업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여름에 문을 닫고 에어컨만 틉니다 겨울에 문을 닫고 보일러만 뗍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제때가 아닌 과일을 먹는데도 이 과일이 언제가 제철인지 모르는단 말이죠 요즘 젊은 어린아이들은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고 살고 있듯이 그런 이렇게 무감각해집니다. 콘크리트 속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에서. 십 몇 층 이십 몇 층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하다가 터널로 지나서. 그다음에 회사를 출근합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넣고. 수십 층 되는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퇴근해서 들어갑니다. 땅을 발로 걷는 게 부족하고 태양의 빛을 받는 것이 부족하고. 곡식이 익어가고 세상이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되고 이런 걸 못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둔해진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날 때요. 모든 동물들은 이미 도망을 다 갔어요. 다 알고 도망갑니다. 개미들이 이동하는 걸 보고 천문을 보지 않습니까. 제비가 어떻게 나는가를 보고 비온다 장독대 닫아라가 옛날 선비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외부와 서로 반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냐. 저는 여러분 질문을 해 봅시다.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할 때. 지금 저는 여기 흥천사에 와 있어요. 흥천사 참 좋네요. 정능에 대한 왕실의 원찰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땅에 그때부터 조선 초기부터 여기에 있어 왔던 땅입니다. 앞으로 500년, 1000년 뒤에도 여기에 흥천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산들이 말이죠. 불과 100년 사이에 터널이 뚫히고 전부다 다 사라지는. 암벽들이 없어지고. 폭탄으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산에 구멍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 우리가 활용하고 살았다. 근데 10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과연 잘한다고 했겠습니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당군 이래의 저산은 저산인데 저걸 다 깎아 없앤 게 불과 100년의 일이다. 그 과보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기후재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마음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 상황입니다. 옛날보다 공부, 공부, 명상, 참선, 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잘 없다. 하기 어렵다.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세계에 한번 보세요. 군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제가 그렇게 써놨죠. 이때의 그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연상군의 시대였어. 임금이 화가 나 있어. 그 다음에 철종의 시대입니다.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있던 철종을 데려와서 그냥 그냥 앉혀놓고 외척에 세도 정치를 한 겁니다. 권력과. 이런 부분에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리더들이 마음대로 했다. 아주 괴로운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어떤 그 형공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에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학적으로 많이 맞아왔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했던 민봉 군말의 시대가 온다 타너스님이 백성이 국민이 근본이 되고 리더들 위에 윗사람들이 말이죠 말썩을 차지한다. 가불이 바뀐다. 진정한 그 훌륭한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 전 국민들이 참선을 하고 바른 지혜를 갖춰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예전에는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아래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선하셔야 됩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 끊어진 자리로 우리의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운이 되면 다시금 예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질서의 시대입니다.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에게 너무 강조하지 마시오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덕윤리가 너무 깨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범죄들이. 그 치성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다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구운이 되면 불이라고 하는 건 화난 거기 때문에 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범죄를. 그렇지만 범죄는 더 흉악해져 있어요. 분노로. 이 이중성이 있는 시대가 앞으로 맞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향후 한 20년간은 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타너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타너스님이 1983년에 입적하셨습니다. 근데 1984년이 갑자년이에요. 1984년 갑자년부터 2044년 갑자년까지의 60년이 이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구운까지죠. 이제 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간운이라고 하는 팔운이 지나서 구운이 되면 불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정신질환자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 욕망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구 환경과 기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대비해서 살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 잘 먹고 살아보자. 가난으로서부터 좀 벗어나자라고 했던 시대였는데. 정신만 강조하다가. 윤리만 강조하다가 나라가. 가난해졌다고 반성해서 실학이라는 게 나오고. 산업화가 나오고. 산업혁명이 생기고. 이렇게 사러 왔습니다. 이제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물질에서 다시 정신으로 다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 다시 역사의 바퀴가 재전환됩니다. 물질을 숭상하던 것에서 다시 정신을 숭상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물질이 아무리 많아 본들 흘러내리는 이 화산에 견딜 수가 있습니까? 땅에 싱크홀이 생기는데. 너무 땅 속에 우리가 구멍을 많이 파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는 땅이 막 꺼집니다. 지하철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걸 앞으로 몇백년, 몇천년 뒤까지 이 자선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국토를 세팅해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모든 반성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정말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불교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늘 자연과 상생하고 살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천연고차를 유지하고 그 지키려고 했던 이 정신.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숭상하는 정신.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빈자의 집안에서 현자가 나요. 가난한 집안에서 지혜로운 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은 큰 게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집은요. 임다가서라 그래요. 사람은 바글바글라글라는데 집은 작은 거. 거기서 인물이 난대요. 이게 우리 전통적인 동양학의 가르침입니다. 내 방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 형 동생이, 언니 동생이 자매 간에 방에서 여러 명이서 살면서 내 방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아주 발심을 해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하나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집은 굉장히 넓은데. 혼자 살아요.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라 그래요. 빈자의 집안에서 현자가 나요. 가난한 집안에서 인물이 납니다. 근데 현자의 집안에서 부자가 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보고.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창업주들은 고생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아주 그 그. 역경을 딛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주가 됐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거를 부자 욕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부자의 집안에서 탕자가 나옵니다. 부자의 집안에서 방탕한 애가 나와요. 쉽게 외국에 유학 보내놨더니 마약하고 돌아옵니다. 잘 사는 집. 리더의 자식들 중에. 부모보다 잘 살고 부모보다 똑똑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원래 부자로 태어난 사람.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탕자의 집안에서 다시 빈자가 나와요. 방탕한 사람이 돈을 다 까먹고. 다시 가난해집니다. 이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너무 부유합니다. 아직까지 돈 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당군 이래 제일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근데 당군 이래 가장 싸움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이요 금강경의 열의 며루 후 오백세라 그랬어요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오백 년 짜리가 맞죠 오백 짜리가 다섯 번 있다. 첫째 오백 년에. 해탈 내고다 첫 번째 오백 년 동안에 해탈하는 사람이 많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보고 했는 사람이 많고 부처님과 거리가 멀지 않아서 빨리 해탈하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 오백 년에 선정 내고다. 해탈은 못해도 선정이 잘 드신다. 세 번째 오백 년에 다문 내고다. 선정에는 못 들어도 부처님 말씀을 잘 외워서 경전을 다 외우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공부는 잘 못해도 탑사 내고다 불사는 기가 막히게 하신다. 원력을 세워서. 팔만대장경 보십시오. 글자 한 자 새기는데 삼배식하고 새겼다 글자 한 자도 쓸린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불사가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임묘로 천년을 정법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 천년을 상법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 천년을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오백 년이 오면 투쟁 내고의 시대라고. 싸우게 된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싸우고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역학적으로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유군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입니다. 리더들이 주도해 나가는 시대예요. 치룬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의 시대입니다. 이제 서민들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나만 오르면 안 되잖아요. 유군에 유군에 발전시켰던 사람과 칠운에 발전시켰던 사람이 팔운에는 화합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우리 본연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이제 군이 되고 있어요. 군이 불의 시대로 맞아 있어 분노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그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 있으면 한 번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 때. 동인과 서인이 싸웠어요. 당파가. 그게 갈라져서 서인은 노론과 소론이 됐고. 그다음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이 됐어요. 그걸 사색당파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왔느냐. 사화당쟁을 거치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갔죠. 그래가지고 어느 파에서는 친일을 하고. 뭐 저기 저 갑신정명 같은 거는 일본을 통해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관파천 그런 건 뭡니까. 친너 아닙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어요. 친청이 있어요. 친청, 청나라에 친미가 있죠. 서재필 같은 분들은 미국 가셨잖아요. 자,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화합이 안 됐어요. 화합을 못했습니다. 상대편에게 이득을 줄 바에 차라리 외국에 준다였어요. 여론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가운데 누구를 지지합니까. 라고 해서 지지하는 걸 한 번 보십시오. 지지하지 않는다가 7, 8할 될 겁니다. 7, 8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100년 뒤에 후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호남, 영남. 그러니까 그게 친박, 비박, 친문, 비문 똑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한 겁니다.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증손자, 고손자, 고손자를 현손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건가. 빨리. 회통과 화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은에 가장 필요한 거는 원효의 화쟁 정신입니다. 우리 불교에 그 해답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영조, 정조 때 탕평책 썼어요. 모든 내각을 한 파트가 맡아서 하지 못하게 다 분배해서 했어요. 정치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열어놓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조화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활성화가 되는 6, 7, 8운의 이걸 아직까지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정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조선 시대 때는 다 잘못됐다고 하던 일을 지금은 다 어디 하나를 지지하고 계실 겁니다. 백 년 뒤에 자손들에게. 욕먹을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고 있다. 빨리 근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구운이라고 하는 시대는 마음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훌륭합니까? 우리 종정스님 진제 큰스님께서 미국에 가보시고 와서 미국의 뉴욕에서 말이죠.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바마가 새해 첫날에 조찬 기도에 하는 전 세계의 대사들을 다 모셔놓고 유명한 사람 다 모셔놓고 그게 전 세계의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설법을 듣는 연설을 듣는 시간에 우리 종정스님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 설법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들이 큰스님이 갔다 오셔서 종정스님이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국이 왜 훌륭한 줄 알았다. 자기네들이 해온 것보다 나은 게 있으면 빨리 수용을 하더라. 이게 참선 좋은 줄 알고 얼마나 발전을 시켜놨는지 아주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크리스찬이 어떤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참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훌륭하다는 걸 알았다. 미국 무시 못하겠더라. 우리 그 비유가 있잖아요. 나무 나무를 해가지고 치계를 쥐고 가다가. 석 달 열흘을 걸어왔어요 근데 황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나무를 내려놓고 황금을 가지고 갈 거냐 석 달 동안 가지고 왔으니 나무를 계속 쥐고 갈 거냐. 좋은 게 있고 훌륭한 게 있으면 바꾼다 이겁니다. 서구 유럽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얼마나 메디테이션 명상으로 발전을 시켜놨습니까. 이제 역수입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역수입이. 우리는 왜 이 좋은 거를 이 어마어마한 불교의 역량들을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느냐. 구은에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모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십일 세기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다. 어떻게 할 거냐. 이십일 세기가 문명의 충돌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조화와 균형과 화합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건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불교에 주목하고 불교를 이 종교의 화해에 앞장서서 모셔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투쟁 내고의 시대에 어떻게 화합과 화쟁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시대다. 참선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늘 배우는 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연이라고 하는 이 근본 번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근본자리에 공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종교계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계는 네. 돈의. 돈의 노예가 된 종교는 사라집니다. 타너스님 말씀이 초종파 시대가 온다. 물질문명에. 그거를 뛰어넘는 멋진 정신과. 도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아주 올바른 무심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수행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소멸된다. 힘들어질 겁니다. 싸움하는 거. 그 다음에 물질에 물질 맞는 주위에 완전히 노예가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종교는 발전할 수 없다. 새롭게 표현하는 그런 종파들은 정신을 강조하고 수행을 강조할 거다. 수행의 종교들이 앞으로 이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아마존에 검색해 보세요 부디즘보다 말이죠 참선이 메디테이션이 더 인기가 있어요. 선이 불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교의 핵심을 이미 선으로 보고 있어요. 수행하는 것이 불교지 그 외에는 불교의 부처님의 부타의 핵심은 아닌 것 같다. 서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부디즘 별로 없어요. 훨씬 선이 많습니다 선과 관련된 것들. 불교 그러면 그냥 선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부처님 말씀은 당연히 선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보신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유사 이래로 수행을 가장 잘한 분이시니까. 앞으로 불법은 그렇게 해서 흥하게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2044년 갑자년이 올 때까지는. 세상은 분노의 시대 불의 시대 화택의 시대 그다음에 또 그와 더불어 광명의 시대 빛의 시대 이런 시대가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된다. 화난 불의 시대니까 못 보던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지혜는 더 발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많고 마음은 불안하다. 마음속에 불이 계속 울렁거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바른 수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냐. 저는 제가 출가를 할 때 제 출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20대에 우리 선친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5살 때 천잠을 배워서 우리 아버지에게 동양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명신보갑 소학 논어 그다음에 중학교 때 향교 다니면서 논어 시경 보고요 고등학교 때 이미 우리 선친이 쓰신 동양 책들을 교정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론 뭐 이런 거 유학에 이런 것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동양학을 한번 해보겠다고 10년을 20대 10년을 이 동양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9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49대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허한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9대에 다니다가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죠. 절도 하고. 그때 만난 게 참선입니다. 절 108배도 하고 하루 1,100씩도 하고 그다음에 100일씩 기도도 하고 관음기도 100일 그다음에 아미타기도 100일 미륵기도 100일 신중기도 100일 지장기도 100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출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마지막에는 진짜 제가 마지막에 출가할 때의 장면이 하나 있는 게 통도사 극나감을 갔어요. 머리를 깎은 처사로 극나감에 갔는데 삼소굴 경공수님이 계셨던 삼소굴 앞에 조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결제 기간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결제 기간이었어요. 방선 시간에 스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 한 스님이 빈 공간에 이렇게 왔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화두 드시고 계시더라. 내가 그때 참선을 이 먹고 화두를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스님이. 삼소굴 앞에서 차 다니시면서. 여름에. 화두를 들고 다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저거다. 저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인간답게 사는 모습은 저거다. 이제 진짜 한번 사내대장부가 돼가지고 저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진짜 그 장면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왔는데 동국대를 우리 연사 스님이 동국대를 가서 너는 한문을 좀 많이 보고 왔으니까 부처님 경제 싹 다 한번 봐라. 요즘 강원도 별로 공부 많이 안 하니까 니 보고 싶은 데라면 다 봐라 그래서 억지로 동국대를 미로 넣으셨어. 내가 동국대 가서 오만 걸 다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윗바사나하고 가나선의 문제를 비교를 해서 수행에 대해서 비교하는 리포트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윗바사나가 도대체 뭔지 자세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때도 논쟁이 붙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가나선과 윗바사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남방 수행과 북방 수행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할 거냐. 아니면 무엇이 오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나선을 말씀하시는 분은 이것보다 더 난 게 없다고. 윗바사나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근본 수행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무엇을 수행을 해봐야 될지 저도 공부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윗바사나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일단 화가 줄어든다. 이게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화가 날 때는 내 근본에 무심이라고 하는 걸 버려버리고 화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법이라고 하는 핵심은 이 일어나는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근본의 마음으로 그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핵심 아닙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 했을 때 그걸 해의 자국입니다. 해. 지혜라고 하는 것. 지관 겸수라고 했을 때는 그건 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그치를 짓자는 삼았다고요. 삼았다고 윗바사나가 있으면 윗바사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걸 겪어봤잖아요. 아버지가 20대 돌아가신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맞는 수행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해보셔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수십 년 먹어봤기 때문에 내 좋아하는 음식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내 느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내가 뭐를 좀 공부를 해보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적성을 파악을 해서 어느 직업을 가지고 뭘 해야 살아야 될지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좋다니까 해봐라 그래서 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때 판단을 한 거죠. 위빠사나가 하고 싶은데 위빠사나 해볼까? 근데.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걸 화가 난다는 알아차림 화가 없어진다는 말에 의문을 품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잘못한 건데 그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픈데.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암만 해도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그 슬퍼하는 마음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뭔가 다른 힘 있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불했던 기억이 나죠. 화도 들었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 연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했을 때. 화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알아차려야 연불을 할 수 있죠. 화만 내고 있으면 연불을 못 하잖아요. 남하미타불 관생보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있을 때 빨리 내가 화가 난다는 걸 알아차려야만 남하미타불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 있어요. 정예가 쌍수입니다. 그리고 위빠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빠사나도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걸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화가 또 나는데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지속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지속해서 나간다는 건 삼았다잖아요. 선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알아차리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생각을 무시하고 한 생각만 몰고 그냥 나가버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는 건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으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화가 났다가도 관세보살 관세보살 하셨다고 일어나는 마음을 벗을 삼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과 벗을 삼지 않고 다른 걸 하신 거예요. 연불을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다른 걸 하셨다고요. 그거를 관하고 있어가지고는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화두나 연불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 있어요. 분석을 잘하고 그다음에 대충 얘기하는 것보다 정밀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윗바사나가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강력한 것들이 오면 강력한 마음의 현상들이 오면 화두 참선이나 연불이나 윗바사나 다 똑같습니다. 깊게 하지 않고서는 일어난 감정에 다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죽은 자식을 고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뜬 사람을 호랩이라 해요. 그다음에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해요. 명칭이 다 있는데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명칭이 없답니다.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집니까? 그러려면 윗바사나가 알아차림 정도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하지만 깊고 깊은 선정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 용맹정진이에요. 용맹정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무심으로 끝까지 그냥 간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윗바사나는 바깥에 있는 현상들을 봅니다.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무화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공으로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럼 끄달리지 않겠죠. 바깥에 어떤 걸 보더라도 끄달리지 않아요. 관을 해가면서 가니까. 그러면서 보더라도 속지 않고 가는 걸 하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제대로 관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되잖아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 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죠. 안 그러면 성주에 가서 참외밭에서 참외보고 앉아서 놀고 있고 천안에 가서 호두과자 먹고 놀고 있잖아요. 그게 끄달리면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관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다면 이 삼았다 수행은요. 커튼 치는 겁니다. 커튼. 난 안 본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나는 개의치 않겠다. 희로애락의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그냥 아예 딱 정해놓고 그냥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탕에 깔려서 어떤 게 오더라도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해놓고 그냥 내가 일념으로 지속하는 한 생각만 지속해 가는 겁니다. 화두한 생각 내지 연불 하나로 지속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잠이 푹 들었을 때도 그냥 연불을 하고 있어야 된다. 숙면에도 이려야 된다. 숙면이 이려야 된다. 화두가 그냥 몽중이려 꿈을 꾸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도 화두가 일념이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화난 게 생겨났을 때 화가 나고 난 다음에 화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아예 내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화가 일어나도 매일 늘 연불 수행을 화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윗배 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하고 내 마음을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수행이 우리 불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그냥 단박에 해결이 됩니까? 화를 안 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마음 어렵습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영공입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루 1박 2일 용맹정진을 하고 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찤함 큰스님은 공받아 죽으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견성해도 성불해도 몸이 있는 한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수행하셨잖아요. 공받아 죽으라. 근데 제가 공받아 죽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방법론적으로 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공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도 출가를 해서 행자를 하고 3일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선빵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사 논문도 쓰고 했는데 공받아 죽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늘 참선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다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정 시간은 하자 그러니까 한 타입만 하자 최소 한 타입만 50분이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과정에도 하루도 참선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머리 깎던 이유가 참선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수자라고 생각해요. 내 방이 선빵이고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어도 이것도 결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방식을 많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 이거는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겠다. 대신에 하루 10시간씩 수행을 못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기본으로 하자 가장 기본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타너스님을 연구를 해보니까 타너스님은 새벽에 일어나시면 무조건 참선을 하시고 시작했대요. 인시에 여러분 자시, 축시, 인시가 있어요. 자시는 11시에서 1시까지인데 말이죠. 하늘문이 열린답니다. 축시는 1시에서 3시까지죠. 땅의 문이 열린대요. 인시는 3시부터 5시까지는 말이죠. 모든 생명체가 열린대요. 천지인에서. 생명체가 열리는 시간이 인시랍니다. 그리고 이 인실은 보통 우리가 역학에서 인오술이라 그래요. 인오술 삼합이라 그래요. 여러분, 삼재가 어떻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오술이라고 하는 건 태양의 기운은 인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시에 없어집니다. 새벽에 인시에 3시에서 다시 이 사이에 태양의 기운이 생겨나고 모든 생명체의 활동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을 치고 절에서는 수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타노스님은 항상 인시에 일어나면 생명체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 딱이 오는 겁니다. 그 시간. 일어나라. 인시다. 지금 자면 안 돼. 일어나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타노스님은 무조건 참선하셨다. 하루 열몇 시간씩 환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고 하셔도 일어나자마자 참선부터 하셨다. 마음이 끊어진 근본 자리. 생각이 끊어진 우리 공의 자리. 진공의 자리. 부처님의 우리 법신의 자리. 우리가 누구나 성불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본래 면목 자리. 그 길을 한번 점을 찍고 와야 된다. 점을 찍고 와야 된다. 인시에 참선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절집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주지스님을 할 수도 있고 소임을 볼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참선을 하자. 매일 참선을 하자. 그걸 제가 원료로 세우고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제 처음에 2010년에 대중들에게 연공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권유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시간부터 지금까지 얘기해온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말법시대라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볼 게 별로 없었어요. 다 스마트 부분 보고 있는데 언제 참선을 합니까. 공부할 여건으로 보면 지금은 공부하기 어려워요. 공부 안 돼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세상에 너무 정부가 너무 많아요. 마음을 비워지지가 않아요. 마음. 내 마음을 비워야 한 생각도 없어야 되는데 늘 아까 보고 듣고 했던 게 떠올라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말법시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나선 하두참선 부처님 당시에는 안 했으니까 잘못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나선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처님 당시에는 근기가 수승하고 부처님 곁에 있는데 공부가 얼마나 잘 됐겠냐. 부처님 법문 듣고 그냥 바로 깨친다. 책도 안 보고 참선도 안 해도 법문 듣고 법문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치지 않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점점 우리에게 번뇌 망상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말법시대 더 심해요.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용까지 샅샅들이 다 알아요 뉴스를. 무언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 그러다가. 중국의 당나라 때 이후로도 공부가 잘 안 되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나와서 화두 참선하라는 거를 방법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도 방법은 똑같았어요 근본적인 의심을 한 거죠. 사람이 나고 죽고 병 드는데 왜 그런가. 나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죽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본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나선의 방식과 결론은 같은 것이다.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부처님 당시에 호흡만 하셔도 됐는데. 호흡만 하셔도 선정이 그렇게 잘 되셨는데 지금은 호흡법에서 잘 안 된다 이거예요. 호흡이 길지 못해요. 그러니 옛날 사람들보다 도닫는 게 힘드니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게 가나선이다. 타나선의 말씀으로는 바이러스가 센 게 나와서 백신이 강한 게 나왔답니다. 번뇌가 세이지니까 수행법도 딴 게 나온 거예요. 자 21세기에 지금 어떤 수행법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마이버그 스마트 중독에 돼 있는 사람들을 참선을 곧장 바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하던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두 산매들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윗바산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윗바산으로 최고 도인 돼서 부처님 됐다는 분 구경을 좀 시켜 주십시오. 수행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보다 도인들은 적다. 그거는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다. 마음이 옛날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김제모학산. 도통사라는 데 갔는데 예전에. 거기에 한. 스님을 뵀어요. 성통스님이란 분. 백일세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을 처음 뵀는데. 이 도통. 도통대였습니다 원래. 도통사라는 곳에. 모학산에서. 이분 이제 김제 금산사는 말이죠. 모학산 금산사는 미륵에 오신다는데 아닙니까. 이분 50여 년 전에 거기에 들어와서 미륵을 기다리신다고.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오신 분. 50여 년을 동구불출했다. 그리고 솔잎먹고 생식만 하고 사셨어요. 이빨이 말이죠. 약간 녹색이 나와요. 그리고 해제처리 되면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위채 아래채가 있어요. 위채에서 밖에 나와서 아래채에 계시면 해제고. 결제기간은 고위에서. 고집에서 들어가서 안 나와요. 무문간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스님께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도 이제 공부법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 큰 스님만 뵈면 그런 거 여쭤보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우리 제가 저 지금 종종 스님 있는 진재 스님 계신데 선방에서도 결제도 나고. 그래서 큰 스님이랑 큰 스님 다 찾아뵙고 싶어 했겠죠. 근데 그 성통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비독 난성인이라 그래요. 비독 난성.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대요. 공부는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분을 다 찾아봤어요. 다른 데 있는 말이야.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독 난성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공부를 이루기 어렵다. 근데 나중에 제가. 제가 제 아는 스님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그 스님을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스님 공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스님한테는. 요즘 세상에 무슨 공부를 해. 내 몸 하나 건사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세상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울걸. 공부하기 어려워. 이러시더랍니다. 그 두 말을 합쳐보세요. 이 세상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주 결단심이 있어야 됩니다. 대발심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나홍선사가 말이죠. 나홍선사가 토굴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일이 세간에 최귀한 거 무슨 일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냐예요.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히 수행이 마음 닦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겠지요. 여러분 죽어서 갈 때. 예 우리 서녀에 나오지 않아요. 납월 삼십일에 납월 삼십일에 염라국에 무엇을 가져갈 거냐예요. 납월 삼십일이라고 하는 거는 나팔일이 이 십이월 팔이라면 나팔일은 음력 십이월 삼십일이에요. 음력 십이월 삼십일이. 이 사람 죽는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달력이 없잖아요. 납월 삼십일에 염라국에 뭘 가지고 갈래요. 죽는 날 뭘 가지고 갈랍니까. 부동산 토지 문서를 가져갈래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백 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엄만 가져가요. 그리고 이 한 물건을 가져갑니다. 뭔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한 물건 일무를 가져가죠. 선가 기감에 유일 물어차이 종본 일어로 소소 영영하여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근본으로 조차서 밟고 밟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 게 뭔가 하나 있어. 근데 이거는 부중생 부중명이라고. 일찍이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붙일 수도 없어 근데 온갖 걸 다 한다 이게. 이게 일물이라 그래요 마음이라고 붙여도 틀렸답니다. 한 물건을 가져가요. 염라국에 갈 때. 근데 그 한 물건을 어떤 한 물건을 가져갈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갈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뭔가의 연이 남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겁니까. 내가 저거 하던 일이 있는데 저거 일을 다 못하고 간다고 그걸 생각하고 갈 겁니까. 마지막 가는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날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세간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냐. 한 물건을 잘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간다고도 할 수 없는 그 한 물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한 물건. 여러분. 동양의 한의학에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나 예전에 별거 다 공부해 봤어요. 불교 빼고 다 했어요. 출가하기 전에. 동양 한의학에 말이죠. 황제 내경에 보면요. 5장 6부라고 안 그러고 6장 6부라고 돼 있어요. 장기가 말이죠. 6장 6부래요. 5장 6부가 아니라. 그 여섯 번째 하나가 뭐냐면. 심포라는 게 있대요. 마음 신자. 포장지 할 때 포자. 쌀 포자. 심포라는 게 있대요. 그걸 심포라 그래요. 지금. 심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장 6부에 심장이 있죠. 여러분 한자로 마음 심자는요. 전서체를 보면 실제로. 그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을 그려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 옛날에 한자를 만들 때 심장을 해부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상형자입니다. 마음 심자가 심장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이심방 이심실 있어요. 그게 심장이에요 실제로 여기는 심장. 근데 그 마음 심으로 썼을 때는 심포예요. 심장을 뭔가 둘러싸고. 쌀 포자입니다. 포장지 할 때 포자예요. 포장지 할 때 포자입니다. 근데. 심장을 싸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대요. 근데 기덩어리로 돼 있대. 기맥으로 돼 있고 보이지 않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어떤 건데 굉장히 특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동양학의 한의학에서는 말이죠 뇌가 없어요 오장육부에. 뇌는 장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심포가 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단전 같은 거다. 백회 상단전 목 중단전 이렇게 있듯이 기맥을 연결하는 단전에 있는 모든 라인은 심포와 연결되어 있다. 마음 쓰는 거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안 맞으면 말이죠 마음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위가 안 좋아집니다. 간이 나빠집니다. 심장이 나빠집니다.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심장이 나빠지고 나빠지잖아요. 심포라고 하는 걸. 둔 겁니다 말하자면 영의 발견이에요 숫자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숫자예요 근데 없는 숫자를 영이라고 말한 거지요. 공의 발견입니다. 없는 걸로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 없는 것이 작동을 잘 못하면 있는 것들이 상한다는 겁니다 건강이 상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문학평론가 중에 김연희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문학은 써먹을 데가 없다 문학은 쓸 데가 없대 근데 그 써먹을 데 없는 걸 써먹는다요 무의 세계는 무의 공능이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손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잡고 있으면 이게 공능이 없어요 손 한쪽은 바보도 했잖아요 얘를 비워뒀기 때문에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심포가 있기 때문에. 장기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동양의 한약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양의학에서는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듯 서양의학에서. 정신과가 있고 신경정신과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노이로제 스트레스 얘기를 하더니 이제 위가 아파서 갔는데 내시경으로 해서 안 나오면 신경성이래 신경성. 신경성이래 신경 많이 써서 위가 위산이 많이 나와서 안 좋은 거랍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왔어요 그게 공의 발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그러면은. 증조부는 없는 거게. 타느스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계 그 세계가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 마음 보이지 않지만. 아무 써먹을 데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참선이지. 참선해 가지고 뭐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는 것이 우주의 모든 일을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무소불입니다. 마음을 닦아서 무심을 증득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하기 힘든 세상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처럼 소녀의 우리 스님 말씀처럼 3일 7일 정진해서 성불 못하면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3일 7일 만에 공부해서 견성 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법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말도 맞지만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을 하자는 겁니다. 정진을 하다가. 죽는 날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내 공부 마치고 가서. 그 다음에 염락국에 가자는 거죠. 그러면 49제 기간에 여러분 뭐합니까? 49제 기간에다 저는 화도 들고 있을 겁니다. 중류의 세계에서 또 태어날 때요. 태어날 때도 화도 들고 태어나요.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마음 가지고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노는 일에 입에 염불하고 멍청하게 있을 생각에 화도 드는 거지. 윗바산 하실 분은 윗바산 하시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공부인가.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공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제가 모셨던 큰 스님인 우리 해암 스님이 말씀하시는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하는 말씀. 타너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늘 참손부터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이건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요상해요. 어제 공부 잘 되다 오늘 안 됩니다. 어제는 잘 참았는데 오늘 안 참아요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맹정진으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요물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예요. 그걸 극기라 그래요. 육에서 극기 복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용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가나선 화두 참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조금 받는 시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에서 가장 어려운 게 criticism. 이거진 못 European関ential 연 mid med agency? 이런 삶이들 이렇게 한 잔을까요? virtually legend.